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콜릿이랑 먼저 컵을 준비해주고 장갑을 끼고 아이스크림 카운터 오픈 준비를 해야겠다 아이스크림 단면 숫자 아이스크림 도빙, 도빙, 카라멜 도빙, 도빙, 초코 스프링클, 레인보우 스프링클, 리핑크림, 체리, 바닐라 콘, 초콜릿 콘, 초콜릿, 바닐라, 스트로베리, 로키로드, 쿠키도, 민트 초콜릿 칩, 초콜릿 칩, 코피, 아이스크림 카운터는 조금 시원하게 온도 설정을 해놓고 계산대도 점검해야지 추억 이런거 din ost 고고 피큐 치 그런 다음 영업을 시작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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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걸 대비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해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시는 거니까 제가 하나씩 설명 도와드릴게요 저희 가게에는 이렇게 특별한 메뉴판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컵 종류 혹은 콘 종류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드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 수급당 1달러씩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수급에 1달러 2수급에 2달러 2수급에 3달러 5수급이면 5달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맛은 총 8가지가 있고요 초콜릿 2달러에서 2달러씩 선수있로 선별한 거니까 믿고 드셔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토핑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토핑은 추가하실 때 1달러가 추가되세요. 토핑 종류는 총 6가지가 있고요. 핫버지, 캐러멜 시럽, 스트로베리, 초콜릿 스프링글, 그리고 레인보우 스프링글, 마지막으로 체리가 올라간 위핑크림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어요. 보통 아이스크림 가게에 토핑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 가게는 토핑에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그 배력에서 헤어나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로 드실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바로 아이스크림 주문 받도록 할게요. 네, 그럼 원하시는 거 바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좋은 종류로요? 바닐라랑 초콜릿 중에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초콜릿? 네. 초콜릿 좋죠? 그리고 수급은 몇 수급으로 해드릴까요? 두 수급으로요? 네. 맛은 어떤 맛이 좋으시겠어요? 좀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초콜릿 계열 위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시면 아예 초콜릿 칩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종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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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초콜릿이랑 그냥 초콜릿 칩도요? 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토핑 추가하실까요? 네. 핫버지로 하시겠어요? 오 초콜릿 진짜 좋아하시네요. 그쵸? 아 그러면 오늘 초콜릿콘에 두 개 수급으로 하시는데 하나는 민트 초콜릿칩 또 다른 맛은 일반 초콜릿칩 그리고 토핑으로는 핫버지로 해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이스크림 준비 전에 결제 먼저 도와드릴게요. 피빅 피빅 초콜릿칩 피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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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총 3탈로 나오는데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카드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카드 인식이 잘 안돼서 다시 한번 긁을게요. 비밀번호 한번만 입력해주세요. 영수증 필요하신가요? 괜찮으세요? 저희 가게에서 쿠폰을 발급해드리고 있는데 하나 드릴까요? 이건 저희 가게에서 드리는 쿠폰인데요. 이렇게 총 8번 아이스크림을 사드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공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오늘 노장 하나 찍어서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같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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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객님 여기 쿠폰같이 챙겨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주문하신 아이스크림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장갑을 끼고 초콜릿콘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초콜릿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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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초콜릿콘 민트 초콜릿콘 민트 초콘 민트 초콘 민트 초콘 누리 그 다음 그냥 초콜릿 칩 초콜릿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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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초콘 초콜릿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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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초콜릿칩, 초콜릿칩 그 다음 토핑으로는 핫버지가 어디있더라? 핫버지, 핫버지 맛있는 초코 핫버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고객님이 주문하신 투스쿱 초콜릿칩 완성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혹시 숲은 따로 필요하신가요? 그냥 이대로 드시겠어요? 네 여기있습니다 다음번에 도와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왠지 첫번째 손님부터 아주 기분이 좋네 두번째 손님은 어린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귀여우니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님분이랑 같이 방문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주문 바로 하시겠어요? 네 아 어머님거 하나랑 다님분거 하나 이렇게요? 네 그러면 같이 메뉴판 보고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저희가 컵으로도 판매를 하고 콘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아이들은 잘 흘리기도 하기 때문에 컵으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따님분거는 컵 어머님은 바닐라 콘으로 하시고 하시고 내일 몇 수급 드릴까요? 아 오늘 아이 생일이에요? 아 그러면 여러가지 맛 있는걸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러면 어머님은 한 수급 하시고 아이는 세 수급으로 네 아이는 세 수급으로 네 네 조금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맛은 커피나 닭이 스트로베리 그리고 이제 네 네 약간 약간 큰 가루가 씹히는 로키로드나 쿠키도 이런거 좋아하시구요 그래서 아이들은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좋아하더라구요 네 그럼 어머님은 이제 스트로베리 로어 하나 하시고 아이는 어떤걸로 할까요? 네 초콜렛이랑 바닐라 하나 그리고 쿠키도 요 어우 조합 엄청 괜찮아요 혹시 토핑 추가하시나요? 젤리 생크림데 토핑 추가하시나요? 젤리 생크림데 어머님은 이걸로 해드리죠 그리고 다닌분은 레인보우 스프링클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제 먼저 바로 도와드리고 바로 아이스크림 준비해 드릴게요 네 삐빅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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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Conte 삐빅삐빅 삐빅삐빅 이줇 삐빅삐빅 노리 ambiente 아 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총 6달러 나오는데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금으로요? 네 연금 10달러 받았습니다. 4달러 거슬러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거스름돈 4달러 여기 있고요. 저희가 쿠폰 발급해 드리는데 혹시 필요하세요? 네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오늘 두 개 주문해 주셔서 쿠폰 도장 두 개 찍어서 같이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바로 준비해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네 어머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아이가 맛보기 스푼 해보고 싶다고? 아 네 그럼요 가능하세요.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로키로드요? 네 이걸로 그럼 한 스푼 퍼 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맛이 어때요? 이것도 맛있죠? 네 다음번에 한번 사드셔보세요.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거부터 먼저 컵을 준비해주고 아이는 세 가지 맛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쿠키 도우랑 그리고 바닐라 바닐라 마지막으로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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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렇게 세수급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됐는데 레인보우 스프링클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레인보우 스프링클 레인보우 스프링클 네 네 이쪽 어머님 아이 거 먼저 드릴게요. 네 숲은 같이 끼워서 드릴 테니까 혹시 넵킨 필요하시면 한 번 말씀해주세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 것도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어머님 거는 오늘은 먹음직스러운 바닐라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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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어머님은 토핑으로 체리 위핑크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체리 위핑크림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면 오 이것도 되게 맛있어 보인다 어머님 어머님 것도 완성됐어요. 여기 있습니다. 두 분 거 다 엄청 많이 담아드렸으니까 한 번 서로 나눠서도 드셔보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아기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해 다음번에 맛있으면 꼭 또 놀러와야 돼 알았지?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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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